혹시 제가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셨을까요? 안녕하세요? 비 내리는 연구실입니다. 또 뭔가 영상 올리는 시간이 길어졌네요. 이리저리 먹고 살다 보니 전에 하던 와이파이 기상정보시계를 완성해야 하는데 자꾸 미뤄지고 있네요. 이번 달 중에는 완성을 목표로 매진해 보려 한답니다. 완성이 되면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아, 바쁘네요. 먹고 사는 게 큰일이네요.